안녕하세요. 대표님, 그 제가 뭐 도와드리... 김선수! 요리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편하게 책을 보든 TV를 보든 쉬고 있어요. 금방이에요, 금방. 여기 그대만을 사랑해. You love me, 그대 정말 사랑해. 부드러운 바람은 네 속이 오늘도 날 간지럽히네요. 언젠가 그댄 못생겨도 긴만 변하지 않을 거예요. Love you, love you, love you, love you forever. 그대만이 내 사랑. 자... ...